이게 몹시가 다 아홉사람에 문자를 받았다고요. 그렇다고 문자를 받았던 게 아니죠. 이게 아홉사람, 아홉사람을 받았다고요. 처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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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둘, 셋, 하나, 둘, 셋 동작을 끌어서 배워야 돼요. 그래야 확실히 진짜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게 동작을 좀 빨리 한 번씩. 동작을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멈추냈을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그래야 이게 멈추냈을. 알겠죠?